너 다 알고 있다며! 누구한테 악을 팔어? 흐흐흐... 글쎄... 아까부터 듣자 듣자 하니... 솔직히 얘기해! 너 비밀과의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! 내 말 틀려? 아니... 니네 과외를 받아보긴 했니?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무는 남자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...지? 우리가 과외를 받았네 만에는 중요하지 않아 안채율... 이렇게 된 이상 넌 우리와 함께 탐정단으로서 동거동락하게 될 운명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해 무엇보다! 혼자보단 둘! 둘보단 탐정단 아니겠어? 누구 맘대로? 차라리 혼자가 나! 이거 안 치워? 아 개빠빠! 야! 안채율!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땐 아니란다 야! 비켜! 야! 야! JTBC 야!